지금 말씀해 주셔서 시청자분들도 많은 부분 이해가 되셨을까요? 얘기만 들었지만 왜 장고조작이 어떤 사건이고 왜 1년밖에 안 나왔고 이런 모든 과정에 검찰에 어떻게 개입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지난주 월요일 이 방송 이후에 그때 기자회견 하셔서 국조, 신석국조 특검 촉구 기자회견 진행하셨고 홍인표 원내대표도 면담하기로 내일 면담이 잡혀있으니까 임세윤 소장님 참여하시니까 임 소장님이 미리 홍인표 원내대표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보다 훨씬 더 야무지니까. 저는 이게 진작 됐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사실 국정조사도 빠르게 진행됐어야 되고 사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만 있으면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불안해하는 거냐면요. 이들은 끊임없이 조작하고 삭제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4페이지 삭제된 것도 우리가 눈을 벌겁게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지시에서. 그럼 지금 만약에 이 관심이 끊어지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삭제와 이런 은폐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하루가 급합니다. 하루가.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눈 퍼럽게 뜨고 있는 애들 조작 날조 삭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된 거예요. 빨리.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께서도 지금 30일이나 끌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했었어요. 지체 없이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국정조사.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의장님란 궁금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국회에 대한 존중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삼권분립을 해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가의전서의 2순위인 의장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 국회 이 새끼. 죄송합니다. 국회 EX가 한국 국회라면서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국 국회에 이렇게 모독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따져야죠. 앞에서 1인시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민 무시하는 거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이 명백하게 올라온 국정조사도 처리하지 않는 거다. 도대체 궁금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 3대 비리 관련해서도 지금 기자회견 또 하시는 거죠. 네. 또 이번 주에 제가 이게 일부 시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님 팬클럽인 것 같은데 잼잼 장원봉사장 이분들이 만들어서 너덜덜덜 하잖아요. 6월 달부터 이슈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죠. 5월 22일 서울의 소리 인터넷판과 안징걸팀에서 제일 먼저 문의자죠. 바로 이 자리에서 6월 5일 날. 월요일인데요. 아침에. 그 자리에 박정호 기자가. 저희들이 단독으로 제도로 터뜨린 건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온 거예요. 벌써 너덜덜덜 하죠. 벌써 지금 6, 7, 8, 9, 10, 10일. 거기 지금 10월이니까 반년이 되도록 국정조사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내일 민원 홍영표 원내대표 만나서 저희들이 야무지게 이제 또 따지고 호소하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원내대표는 빨리 국정조사장 입장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국회의장 쪽으로 전달했는데 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진짜 저는 민당 출신 국회의장 맞는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상임위나 특위를 지정해갖고 계획서 갖고 와. 그러면 본인에서 의견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해야 돼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되면 바로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넘도록 지체 없이 알면 지체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100일이 넘었습니다. 의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좀 더 세게 한 번. 이런 이야기 좀 더 세게 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정말 도대체. 너무 점잖아 주셨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도대체 나는 공범이라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정도까지 안 하시는 거는요. 지체 없이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기계적인 중립. 중립 좋아요. 기계적 중립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됐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26일에 올라갔어요. 지금 세 달이 넘었어요. 100일이 넘었습니다. 근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범죄네. 120일 됐네요. 11월 26일이니까. 의장이 왜 그걸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범죄가 막 팔딱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왜 범죄를 안 잡고 있냐고요. 그 사이에 고속도로 게이트뿐만 아니라 양평 3대 비리라고 해서 3대 비리. 이게 여현정 지난주에 출연했던 여현정 군의원님이 만들어 오셨어요. 만들어 오셨어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 여현정 군의원님이 여기 출연하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농성장에서 여러분 너무 고전적이잖아요. 80년에 90년대 대자부 스타일. 붓으로 물감으로 직접 쓰셨더라고요. 연희 군의원님. 그 수도 잘 있어요. 그 사이에 김진필 국회장님은 정말 직무육이라는 게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정치가로서 국회장 정치가인데 책임감이 없다는 게 고속도로 게이트가 거의 95% 팩토로 지금 밝혀졌고 남양평 유계소까지 엄청난 특혜를 줬다. 수백억의 특혜를 줘서 15년 동안 지금 사업권을 가져갔거든요. 윤석열, 테마주가. 그리고 공흥지구 비리도 다 밝혀졌어요.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그 18km나 떨어진 곳에 토사를 매립한다고 했는데 공지구 야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도 불법이었지만 그런데 알고 왔더니 18km로 뻥을 친 거잖아요. 비용을 과다 계산해서 개발분한 영업으로 만들려 그럼 어디가 토사를 매립했느냐 그걸 검사들이 이른바 여주주청의 정치검사, 이정하, 부정검사 이런 사람들이 공소장 아예 기뻐하는 직무육위로 했거든요. 이정하를 비호하는 못된 놈들이 있던데 제가 그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세하게 여주주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정하 논란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한번 제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공소장에 그걸 써야 되잖아요. 1.8km 옆에 공지구 옆인 백안리에 분명히 토사를 붓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사문서를 유조해서 18km 떨어진 광주시 태촌면에 토사를 못하고 조작을 해서 영혼을 만든 희대의 사건이오. 혈세탕진 국고 횡령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걸 기소를 안 했어요. 위기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망하고 국고 손실, 공무원들의 협작, 직무유기, 그다음에 차랑 오마이뉴스가 트럭 1만 대 분량의 토사거든요. 살을 깎아서 아파트를 졌으니까 800세대? 그럼 어디다 매립했는지 검사가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 불법 매립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보니까 진짜 오마이뉴스 잘했어요. 가까운 데에 실제 신고했던 주변에 논의, 야산으로 표현해 있는 거예요. 논의, 야산으로? 거기다 그러니까 버린 거군요.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그럼 불법 매립이랑 농지법 위반 같은 게 계속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봐주게 한 건데 무슨 이종하관 수사를 제대로 했어요. 이 사람들아 하는 사람한테 제가 혼을 내주면서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는 도대체 돈을 얼마나 줬으면 누구길래 거기다 부었겠어요. 트럭 1만 대가 토사를 부었고요. 1만 대면 하루에 몇 대씩 왔다 갔다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했겠어요. 그 전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가 윤선의 김건희, 최은순 씨의 차명 보유 땅이니까 마음대로 부수했잖아요. 그럼 그 차명 보유국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니까 이번에 성남도촌동 투기도 부동산 실명제 위반도 유죄 선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졌는데 징역이 1리니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김진필 의장이 보기에 뉴스도 안 봅니까? 분명히 다 포화되고. 야, 이거 심각하다. 그리고 정치검찰 놈들이 윤석열, 차남, 휴대폰 압수수색도 3번을 막았더라. 이정하가 안 막았다고요? 두 번은 이정하가 부임 전에 막았지만 한 번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정하가 막아가지고 휴대폰 압수색 못했습니다. 어디서 알도 못한 것들이 무슨 채널의 법조팀장이라는 자부터 시작해서 와, 그건 제가 너무 열받아서 다음에 진짜 여러분 따로 뽑아서 다음 주에 한 번 하시죠. 셋이 특집을 한 번 더. 그러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건 그러면 고속도 계택 국정조사인데 오히려 여야를 불러다가 그게 아니라 양평 3대 비리 오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거중 조정인 것이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5일 만에 노선이 변경된 것도 확인됐어요. 5일 만에 노선을 변경 시도를 했고요. 12일 만에 김건희 로드가 있잖아요. 감상면으로 가는 게 10일 만에. 그동안은 최소 50일 걸렸다는 게 아닙니다. 5일 안에 종점을 변경할 것을 획채을 했고 아예 사진이 10일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10일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다 짜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차단하면 휴대폰 납수색해라. 얼마나 이슈가 많았습니다. 남한경국에서 사업성 재분석해라. 그런데 국회장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저는 오늘 오마이티비에서 임세은 최진봉 안진걸 김진표 맹폭 당신 민주당 출신 국회장 맞아. 당신 정치인 맞아.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세게 저는 저는 설령 김진표 국회장 아는 분하고 제가 아는 분이 많이 겹친데요. 그분들이 서운한다 하더라도 안진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을 해야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제대로 일 못하는 건 다 아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국회의장이 중립성이라고 자꾸 그러면서 여야 합의해오래요. 뭐를. 아니 합의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합의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면 그 다음은 표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올리질 않냐고 의안 자체를. 그러니까 자꾸 합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하면 그건 강제합의입니다. 강제합의. 그러니까 너 합의해 하고 그거는 강제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좋죠. 뭐 협치 좋습니다. 협치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협치 대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협치 가능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야당 대표 단 한 번도 안 만나는 대통령이 어떻게 협치 대상이에요. 본인이 협치를 포기했어요. 이미. 어떻게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납니까? 게다가 제1당입니다. 제1당. 모든 국정 운영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1당이에요. 우리가 법 통화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심지어 여가부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1호 공약이었잖아요. 여가부 폐지. 저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인데도 불구하고 왜 못 되냐. 야당 정부 조직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부분도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야당 대표를 만나서 대표님 하고 구슬리고 구슬리다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어떻게 말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대표를 피해자라면서요. 피해자라서 만나지 않겠다면서요. 본인은 피해자랑 살고 있는데 피해자랑 살고 가족 모임 안 하고 가족이랑 눈도 안 마주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결국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워서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고 봐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국회의장은 중립 좋아요. 중립하세요. 중립 안 하고 계시잖아요. 중립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저쪽으로 치우칩니까? 대통령 쪽으로요? 국가서열 2순위인 국회의장이 왜 대통령 쪽에 치우치냐는 얘기입니다. 중립하셔야 되면 이런 부분 국정조사 올라온 정도는 기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기계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도 안 하면서 중립중립 얘기하고 협치 이야기 하시냐고요. 말 다 낸 얘기입니다. 진짜로. 사실은 중립이 아니죠. 저는 이분이 국민의원 윤석열 편이라고 단언하는데요. 어떻게 역사적인 일을 짓밟고 피해자들에게 그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생존한 피해자들도 계시는데 유안부 성노예 피해자님들 그 다음에 강제징용 피해자님들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성준호 계시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용단을 내려서 한일관계가 나날이 발전하려고 실제 그렇게 찬양한 사람입니다. 이건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윤석열 편이고 윤석열을 앞잡이로 전락돼 버린 겁니다. 진짜 할 말은 제가 고개하겠습니다. 아까 임승선도 지적했는데 미국 국회 새끼들이 이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바이든은 쪽파졌으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한 걸 다 아는데 국민의 모험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김은혜가 16심을 한다고 해서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입니다. 한국 국회 새끼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해야지. 정세균 의장님이나 박병승 의장님만 됐었어도요. 바로 긴급성명남이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삼권불기병 엄연한 나라에서 그다음에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신성한 민의정당에 대해서 용산총독부와 용산진무실이 한국 국회 새끼들이라고 했다. 거짓 해명도 우습지만 그 거짓 해명과 안에서 미국은 무서우니까 한국 국회 새끼라는 거짓말을 했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앞으로 정보와 협조를 거부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항의 안 했죠. 심지어 윤석열은 그렇게 환대를 하야 돼. 웃어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죠.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엄청 의원회관 사정없이 잡수입당했죠. 거기에 대해서 유감 한 번 표현하고 다 오히려 허락을 해줬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했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심지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학원에 와서 강행 처리하니까 그런 일 있는 거 아니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너무 여러분도 갑질 생겼네요. 제가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동조단식을 했었어요. 국회에서 같이 천막에서 하루를 동조단식 했었을 때인데요. 그 당시에 국회를 막아놨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막아놨어요. 초유의 사태인 겁니다. 이것 자체로. 왜?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 밖에서 지지자들이 쭉 앉아서 대표 단식 멈춰라라는 시위를 했었는데요. 그때 대표가 조금 많이 위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18일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19가 와서 저희가 그때 동조단식 했던 사람들이 그 대표가 나오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피켓을 들었어요. 대표님 힘내세요. 이런 거 피켓 들었는데 국회 방어천가요? 피켓 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보고. 왜요? 그러니까 의장님의 특별 지시가 있었대요. 피켓 들지 말라고. 그럼 피켓 말고 종이에 쓴 건 됩니까? 내가 물었어요. 제가. 말을 못해요. 아니 왜 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표가 병원 갈 때 힘드시니까 응원 드리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국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동조단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응원하는 피켓 들겠다는데 그걸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의장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좀 도발을 했죠. 김진표 의장은 사랑해요라고 듣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는 좀 중립을 지키세요. 중립을. 그럼 중립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국회 상임위장에서 예결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윤석열이 지시를 받은 싸우라고 그랬죠? 원래 좀 점잖었던 자들까지 장관, 차관, 심지어 유병호 사무총장 차관급까지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자들까지 질문만 하면 윤석열이 시킨 대로 한동훈이 앞잡이 노릇 한 대로 싸우고 덤비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비웃고 그런 일이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 반복되잖아요. 김진표 의장이 주의 중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딱 한동훈이가 하도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할 때 본인도 지루했나 보죠? 너무 기니까 딱 한 번 예를 들면 혼내야죠. 지금 여기 와서 피사시 공표하고 유죄 추적을 남발하는 거냐? 어디서 의원들한테 훈계를 하느냐? 훈계됐잖아. 여러분들은 제 말도 안 듣고 표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항의하니까 온고도 없는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 너무 길어집니다. 그럽니다. 아니 그럼 길어집도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지금 장관서를 하고 있는 거냐야. 그다음에 의원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온고에 없는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도 듣지 않고 표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국민의팀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의무가 있습니다. 막 온고에 없는 거예요. 혼자서 막 또 거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면서 의원들 전원한테 훈계를 때리고 싶어요.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즉시 개입해서 장관! 지금 무슨 짓이야? 어디서 지금 간단하게 읽고 제가 방금 국회의장과 나서서 방금 요약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디서 지금 왜냐하면 요약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의원들한테 훈계를 때려버려서 그 영상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민당 의원들이 막 항의하고 나이 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대요. 이건 저는 중립이 아니라 아예 요청렬 안 넘은 편이다. 참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이나 침탈을 당했어요.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 검찰이 들어왔는데 눈 퍼렇게 뜨고도 그걸 당합니다. 그러면요. 항의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은 그런 역할인 겁니다. 국민의 대표로 뽑은 국회의 대표 아니에요? 왜 국가서야 2순입니까?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역할이에요. 대통령 1순이고 2순이 국회의장 아닙니까? 어떻게 국회를 EXX하는데 가만히 있으며 게다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된 법률을 껀껀히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단 한마디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장님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때 정치평론가 때 의장님께 국가서야 2순으로서 3권분립에 대한 존중을 요구해 달라. 국회의 모독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아라. 어떻게 이 EXX를 듣고 가만히 계시냐. 거부권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왜 견제하지 않으시냐. 견제해달라. 말씀드렸죠. 제가.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때와 장소가 있다고 얘기하셨죠. 저한테.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다고. 할 말 한 겁니다.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하세요. 의장. 국회의장. 국가서야 2순으로서 이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들.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항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받으시고요.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계셨죠?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합니다. 저도 그때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구급차가 와가지고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부해가지고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인가 하루 이틀 더 계셨잖아요. 기억나는데 이런 피켓이 대단한 피켓도 아니고 윤석열 욕하는 피켓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피켓이에요. 지금 이거 민생예산 여성 피해자 예산 삭감한 규탄 이런 피켓에 이재명 대표님 단식 저희도 함께합니다. 이런 거예요. 대표가 실려나가는 상황이잖아요. 119가 강제로 모시고 하려고 했다니까요. 이거 두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한 더민주역 시내의 회원들이 저도 응원하라고 하셨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침묵해서 아픈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걸 보도해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만행과 함께요. 국회 안팎에 민원 안팎에 체포동의안 가결 대해서 공작하고 이렇게 사실상 윤석열 한동훈 편을 들고 희득거린 자들 반드시 기록해서 정치권에서 연구 퇴출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국민의 대표자로서 또 서민 중산층의 대변자로서 또 역사정의와 사회정의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가로서 최소한의 내공 철학 채통도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내통한 자들이 아닙니까?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무속 비리비선정권과 정치검찰 독재정권과 한 폐가 된 거나 다름없는 자들 똑똑히 기록하고 기록해서 그런 사람들이 경선에 나온다. 아예 못나게 만들어야 돼요. 설령 경선에 붙인다더라도 압도적으로 정말 능력 있고 철학 있고 신선한 싸우고 투쟁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로 싹! 바꿔버려요. 그게 민주당의 혁신입니다. 다른 게 민주당의 혁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학을 통보고 반복 싹!